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속속 까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선거 사기를 규명하는 데 조금씩 여러분들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을 했고 얼만큼 조작했는가라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1인당 투표지 발급기 속도가 4.15 총선 같은 경우는 최소 40초인데 26초 27초 24초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40초 분량만 사전투표소에서 발급이 되고 나머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일요일 날 방송한 겁니다. 일요일 날 방송에 보시게 되면은 대전 도마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40초를 가동하면은 100장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여러분들 사전투표소에서는 20초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200장 가운데 100장은 다른 데서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통상 여러분들 40초 정도가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이렇게 신분증 이미지 스캔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죠 앱슨 프린트로 2장 비례대표 지역구를 여러분들 봤는데 더는 소위에 최소 40초입니다. 최소.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은 50초가 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40초 최소 40초에서 50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특이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일동 서구갑 사전투표소입니다. 이렇게 21조 20조 이런 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는 이상한 겁니다. 특히 2일차 1일차는 관계없고 2일차 이름 조작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에 최소한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번잡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프린트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전국의 69군데가 여러분들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전국의 69군데 정도가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걸 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장영우 대표께서 이틀째 이틀째 26조 8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4.15 총선 대전광역시 서구갑 도마일동 사전투표소에서는 1일차는 정상입니다. 40초. 2일차는 27.7초입니다. 평균. 그래서 의심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장영우 대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474초 3, 474표 정도가 1차의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치 확정치가 아니고 추정치를 낸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갑 도마일동 유령관내 사전투표지 투입 1일차를 제외하고 2일차만 포함하는 겁니다. 2일차를 포함하게 되면 4장당 1장이 투입된 겁니다. 2일차에는 474장이 투입된 걸로 보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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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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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5장 가운데 진짜가 4장이고 가짜가 1장입니다. 물론 가짜는 항상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투입됐겠죠. 2일차만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아주 섬세한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인당 관내 사전투표용지 발급 속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40초가 대부분 2일차는 40초인데 2일차에 27.7초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표를 쑤셔 넣었다는 어디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 쑤셔 넣은 겁니다. 기계라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여름 시속 여름 200km인데 200 뭐 300km를 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캐파 리밋이 있는 겁니다. 그걸 넘었으면 의심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474장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인천광역시 연설과 마찬가지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이 인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진짜 진짜 가짜 2장당 1장을 집어넣고 인천광역시 연설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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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4장당 1장을 집어넣고 대전광역시 서구갑의 도마 1동에 2일차만 포함하게 되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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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를 집어넣었구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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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당 가짜를 1장 집어넣구나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이런 소위 선거 사기를 밝히기 위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당하게 여러분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조작의 흔적들을 다 찾아낸 거지 일체의 다른 자료들이 들어간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덮을 윤대통령이 용을 쓰더라도 못 덮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알 겁니다. 윤대통령이 거의 전부 다 책임질 겁니다. 이거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가들이 나라를 참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합하고 거래하고 그냥 뭐죠 덮고 돈 대면 하고 이익 대면 하고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수출전선의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서 크레임이 걸리면 날밤을 세워서 뭡니까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해서 빨리 물건을 고쳐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부정적으로 한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는 여름 선거를 복잡화해 만들어가 이렇게 선거를 다 도덕질해온 겁니다. 이게 됩니까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담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데 입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민주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말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는 꼬라지가 행편이 없는 겁니다. 행편이 이렇게 이러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가. 여기 바로 왼쪽에 화북 본동 사례가 있네요. 화북 본동. 두 장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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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네 장당 한 장. 이거는 뭐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것은 전산 프로그래머가 저지른 것은 가장 뚜렷한 것이 규칙성입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숫자의 규칙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아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구나.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줬구나. 그러니까 무식한 놈들이 이런 용감하다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없으면 모가지가 날라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규칙성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이 규칙성이 발견된 건 어떻게 한쪽은 다 플러스고 한쪽은 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편리하게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규칙 때문에 다 떨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지른 자들도 여러분들 다음에 곧 여러분들 처벌을 받겠지만 이걸 덮은 자들도 용서받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료가 이제 협업이 되는 겁니다. 이 장영우 대표께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1인당 관내 사전 투표 발급기의 속도를 보고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2일차만 아니고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1일차 2일차 모두 합쳐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는 2일차만 분석을 하셨고 조작이 있었을 걸 보이는 제야 전문가는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1일차 2일차를 다 합쳐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거의 유사한 겁니다. 448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추정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5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것 같다. 1일차 2일차를 모두 포함하면 조작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1일차 조작이 있었을 거 보이는 2일차 가운데서 장영우 대표는 2일차만 분석을 하니까 4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야 전문가는 1일차도 좀 투입된 것 같습니다. 1일차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5명마다 한 표씩을 추구한 것 같다. 대전 도마 동의 1일차 2일차를 모두 포함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도마 1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2682표인데 실제로는 2234표고 448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일차 2일차를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448표는 한 표도 땅에 떨어지 않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안께 밀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안께 더해지는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방식은 진짜 사전투표소에 등장하는 진짜 투표자 몇 명당 더블당 후보의 기표가 된 가짜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자 도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금 노트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제않게 보내준 이 자금 노트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얘들의 오금이 여러분 저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2682표가 도마일동의 선관위가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2234표가 나오는 겁니다. 차이를 보니까 448표입니다. 448표를 쑤셔 넣은 걸로 보인다. 1, 2일차를 다 여러분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한 것은 2일차만 가지고 474표 정도가 투입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859표는 뭘 뜻하는가 하니까 859표는 더블당 후보의 진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입니다. 859표를 대준 것. 그게 아니네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859표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48표는 두 개를 더한 거고 1일차 2일차 474표는 2일차만 본 것. 2일차를 경우에는 4표마다 한 장. 1일차 2일차를 합치게 되면 5표마다 한 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전 서구갑의 조작 차이캡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 표를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표만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것은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를 훔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뭘 보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투표를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분석 해 가지고 결국은 도마 1동 특히 도마 1동은 조작이 좀 적거든요. 여기가 도마 1동입니다. 도마 1동이 조작이 적는데도 여러분들 몇 표를 쑤셔 넣는 거 하니까 448표에서 474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이 집어넣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 결과가 아무도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선거사기 관련자들이 그냥 사전투표율을 그냥 뻥튀기해서 이러면 될 조작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2017년 역대 선거부터 대선부터 계속해온 것 같아요. 그것이 완전히 발각이 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겁니다. 너무 심하게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왔는데 사전투표율 조작을 그걸 통해서 뭡니까? 확신하고 역순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부터 시작해 찾아낸 겁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이 문제에 윤 대통령 덮을 수가 없으면 덮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똥바가지를 다 쓸 겁니다. 이걸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알려지게 되면 완전 뭐죠? 그냥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이 윤 대통령 덮으면 안 됩니다. 이걸 덮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각오를 더욱더 굳세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하고 너무 달라진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고 명료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전투표 자수를 알 수 없도록 클린 선거신민행동이 전국에 4,500명 정도가 선거에서 3구 대선이나 이런 데서 활동했는데도 일체 캠코드를 가지고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람을 못 짓게 만든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